저희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무역 강국입니다. 2019년 결산 때도 저희 나라는 세계 수출 7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로 어려운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친 작년에도 예외 없이 세계 수출 7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이었죠. 그때 우리나라 무역 수출 100억불 달성하여서 온 국민이 기뻐하고 내일처럼 즐거워했던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100억불 수출 탑을 싸놓고 무역인들과 기업인들과 경제인들, 정치인들 모두가 기뻐하는 모습을 테레비로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도 기뻐했던 것들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불 수출 그러던 이 나라가 지금은 5천억불을 가볍게 넘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신 전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역을 잘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역 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교회 가운데 수출한 영적인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3대 품목이 있는데 기도의 나라답게 전부 기도에 관련된 겁니다. 뭐가 첫 번째로 기억나십니까? 예, 새벽기도, 또요, 철야기도, 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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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 통성기도, 코리안 프레어 하면 주여, 주여, 주여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교회 가운데 이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분들이, 목회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누가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누가 새벽기도 만드셨죠? 네, 오늘 말씀 35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네요.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스승께서, 우리 주인께서, 우리 생명의 구주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니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많이 도와주십니다. 10편 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로다. 언제 도와주세요? 늘 도와주시지만 새벽을 깨울 때 더 많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참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습관을 따라 늘 기도하시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실 때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역을 향해서 공생의를 향해 시작을 하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실 때 보았던 주님의 비범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아직은 대중들에게 확인되지는 않았던 때입니다. 널리 전파되지는 않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인기와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직은 파악하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새벽 전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몸져 누워 계신 겁니다. 열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1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쭤운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는 단순하게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병행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는 의사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병이 어떠한 병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어떤 열병입니까? 중한 열병 심각한 열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완료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일정 시점에 병이 일어났고 그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흐른 겁니다. 중병을 앓고 있어요. 이 당시에 열이 오르고 이렇게 고열이 생기면 이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베드로의 장모님 아니십니까? 어르신이시잖아요. 어르신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그래서 열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게 사실 감기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기저질환이 어디가 어떻게, 열이 어떻게 날지 몰라서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장모님이 몸져 누워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부탁을 듣고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일어난 겁니다. 일어났다라는 건 아픈 상태로 일어났다는 말씀이 아니고 치유됐다라는 겁니다.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몸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수종을 드는 그런 기적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가버남, 베드로가 있었던 가버남 이 동네에 쏜살같이 퍼져간 겁니다. 그랬더니 온 동네 아픈 분들, 병든 분들,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다 이 동네 집앞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장 33절인데 그 상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 온 동네가 모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극률이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병든 것 쫓아주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다 치료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버남 이 베드로의 동네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갈릴리 전역으로 가버남이 이 성례동이라면 이 갈릴리 전역은 이 강동구 이 서울시가 되거든요. 전체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경험하시고 새벽을 깨우시며 기도하신 겁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수많은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영향을 끼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깨우며 그것과 싸운 거죠. 그 백성들의 요구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싸우신 겁니다. 치열하게 다투신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흥분이 돼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흥분이 됐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봤더니 수많은 인파가 문 앞에 모여든 겁니다. 제자들의 앞에 그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인생 문제가 있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었어요. 병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문제들, 수많은 귀신 들림 문제들, 정신 문제들, 내세 문제들, 신경적인 문제들, 수많은 필요들을 안고 이 백성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 문제를 필요를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리더로 삼고 임금으로 삼고 왕으로 삼고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들이 백성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백성들은, 항상 군중들은, 항상 무리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듭니다.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그렇다면, 군중들이 그렇다면, 무리들이 그렇다면, 제자들이라도 주님이 가는 길, 주님이 원하는 길, 그것을 따라야 할 텐데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새벽에 눈을 뜬 이 제자들은요. 마치 계하시가 눈을 떠서 아침에 나가보니 아람 군대가 그 계하시가 있는 집을 확 뺑둘러서 있는 군대를 보는 것 같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군중들을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면서 제자들은 너무나 너무나 기쁜 마음이 든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줬다니 이렇게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다니 우리 스승을 필요로 하다니 줄 잘 섰다. 대박 잡았다. 이야, 이거 한자리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제대로 따라온 거다. 그러니까 별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또 소문을 낼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올 거고 와, 그 사람들이 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주님이 나중에 엄청난 자리에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높은 직위와 영광과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와 소망과 흥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소식을 그분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37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빨리 나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죠. 지금 이들을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주님, 빨리 나가서 응대해 주십시오. 저 백성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시면 저들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명예와 권세가 영향력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오는 겁니다. 주님,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응답하십시오. 하고 주님을 부른 겁니다. 제자들 안에 상황을 보고 이 타이밍과 이 기회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불러서 이 일들에 응답하도록 움직이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군중들처럼 또 혹은 아직 철이 들든 제자들처럼 우리들의 필요, 우리들의 욕구, 이 땅에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그 감정, 명예권세, 보기영화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그런 욕구들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찾아왔던 군중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들 또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우리들의 욕구를 채우고자 우리들의 인생 문제를 채우고자 눈에 보이는 명예권세 세상 부기영화를 누리고자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군중들이 요구할 제자들이 원할 그 부분을 기도하며 싸우며 다시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며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고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는 이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3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아 하시고 이게 주님의 응답입니다. 여기서의 사역은 여기까지다. 다른 마을들로 가야 된다. 빨리 움직일 준비해라. 이동할 준비해라. 그들의 요구 이 땅의 요구 거기에 메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늦어진다. 여기는 씨를 뿌렸으니 빨리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내가 이것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이다. 옮겨갈 준비를 하거라. 전도하러 떠나야 하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필요를 그 자리에서 끊어내시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셔서 갈릴리 전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군중들은요 떡을 위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게 한계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것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어디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입니다. 6장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 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무리들의 군중들의 국민들의 백성들의 관점이 자기 안에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보시고 표적을 본 까닥 하나님 나라를 본 까닥 영의 세계를 본 까닥 믿음의 세계를 본 까닥 이 아니고 그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배부른 이 땅에 썩을 양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늘 계속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주님 예레미아라고도 하고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선지중령의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네게 이를 알리시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면서 하늘에서 묶으면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대제상과 사두개인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하여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다 이래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러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혼을 내셔어요 주님도요 이 세상의 욕구들이 밀려옵니다 이 세상의 유혹들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것과 치열하게 싸우신 겁니다 새벽마다 밤이 맞도록 여러분 마지막 겟세만의 동산에서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치열하게 그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유혹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새벽 그것과 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조종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 곧 선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하신 것이죠 그거 싸우신 겁니다 그걸 다스린 겁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난 욕구를 주님이 다스린 겁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또 어떻게 움직이셨습니까 예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한 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혼자 떠나 산으로 가셔서 뭐 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임금 삼으려는 그들의 욕구 그 수많은 군중들의 욕구 여러분 지도자가 언제 무너집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따라가다가 무너집니다 감정을 따라가다가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왜 넘어집니까 주님이 주신 방향을 놓치고 이 땅의 필요를 따라 맞춰가다가 넘어집니다 그걸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걸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어느새 그쪽으로 흘러가서 이 땅이 조싸우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욕구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감정이 움직이고 사람들의 그 유혹 따라 움직이는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둘 때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래서 타락하고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것과 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시 내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 내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 새벽에도 그 밤에도 그게 뭡니까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최초의 선교사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보금전도 해외의 선교 이 방향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그것과 싸운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혹시 행여나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을까 치열하게 끝까지 그것과 싸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선교를 향하여 불심의 표대를 향하여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의 이러한 비전과 목적을 알게 됩니다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스승 예수께서 왜 그렇게 사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수많은 이 땅의 명예권서의 영광을 뒤로하고 보금전도를 위해 세계 선교를 향해 목숨을 드립니다 전부 순교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속사도들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교부들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136년 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따라가서 그 보금을 누구에게까지 전해 주었습니까 나에게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선교하시니 우리도 이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전도하시니 때를 따라 기회를 따라 어찌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보금 전하는 것 코로나19든지 전쟁의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보금 전하려는 성교의 사명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